대한민국의 4대 선거 원칙 가운데 하나인 비밀선거가 파괴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그냥 주장이 아니고 전문가들에선 강범위하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소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찍은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공상당 선거하고 우리 선거하고 다른 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함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찍었는지 여러분이 사전투표에 참가하셨으면 지방선거에 누구를 찍었는지 여러분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가했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찍었는지 몇 년치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qr코드 사용을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때마다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qr코드 사용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 성산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전선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오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DBMS의 로그 파일에 선거인들의 인적 사항과 투표지 발급 순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와 사전투표지 상의 qr코드에까지 기재된 일렬번호는 일치하므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비교하면 비밀선거 원칙이 위반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전투표소를 가게 되시면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소위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들은 천분의 1초 간격으로 여러분들 바로 고유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일렬번호가. 그런 일렬번호 데이터베이스가 좌측에 쫙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표지가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동안에 기표도장의 이미지가 찍히게 됩니다. 그 이미지의 하단에는 보시면 뭐가 있는 거 qr코드가 있습니다. 일렬번호하고 이미지 qr코드가 바로 이미지 파일과 일렬번호가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이 바로 밑에 있는 qr코드 번호와 결합되기 때문에 투표자 개인의 고유번호하고 바로 투표자가 누구를 찍히는데 투표지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들 매치가 돼가지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쉽게 인천연수월의 송도이동의 제1투표소에 2020년도 4월 12일 날 오후 2시에 길동홍이 여러분들 투표를 했는데 길동홍의 교유번호는 1111번호다. 1111번호가 여러분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동안에 1111번호가 여러분들 qr코드에 의해가지고 1111번호가 몇 번을 찍은지 투표 이미지가 다 여러분들 찍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매치하게 되면 홍길동인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성삼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지 발급 시간이 기록됩니다. 투표지 발급 시간은 통합선거인명부 dbms 로그 파일에도 기록됩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된 선거인 인적사항 및 투표지 발급 시간을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비교하면 비밀선거 원칙이 위반됩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된 선거인 인적사항과 투표지 발급 시간. 투표지 발급 시간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투표자 고유 일렬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투표자 고유 일렬번호하고 바로 누구를 찍었는지 투표지의 기표도장의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들 상호 매치가 돼가지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 현재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산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로그 파일에 의한 투표자 개인의 일렬번호와 그리고 qr코드와 투표지의 기표도장의 투표지 이미지가 바로 일렬번호 비교에 의해가지고 서로 조합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4.15 총선 이후에 많은 전산 전문가들이 그동안 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유령투표자 수의 제조 즉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전산 조작에 바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r코드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qr코드 투표자 개인의 일렬번호 그리고 바로 누구를 찍었는지 투표지 이미지 세 가지가 딱 조합이 되게 되면 홍길동은 누구를 찍었고 홍홍홍은 누구를 찍었고 홍컹컹은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김영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천분의 1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발행하는 순간 바로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선거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이 논문을 바로 장영후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2022년 또 4월 25일 날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 방지대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논문이 사전투표 시 비밀투표 원칙 침해 가능성 고찰 이런 내용의 전문가 장영후님이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명부 시스템을 사용한 사전투표용지 발급 과정에서 선거인의 정보와 사전투표에 인시된 일렬번호가 시스템 내에 연결되어 저장되지 않고 별도로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각 선거구별 일렬번호는 마지막 일렬번호만 저장됨으로써 유권자와 일렬번호는 연결될 수 없다. 따라서 기표한 사전투표지 내 QR코드 일렬번호를 통해 유권자가 어느 후배에게 기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선거관련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인력들에 의해서 선거인 인정순서 일렬번호 발급순서를 보고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유권자와 일렬번호 연결이 가능함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와 일렬번호가 연결 가능하다면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전투표지 QR코드 내 일렬번호와 기표된 후보자를 읽는 것으로부터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기표한 후보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서 헌법 제67조 공직선거 제167조 및 278조에 보장된 선거의 비밀투표 원칙에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참가한 투표자는 바로 고유번호 일렬번호가 주어지고 개표소를 통과하는 사전투표지는 일렬번호인 QR코드와 바로 기표 이미지 누구를 찍었는지를 그것이 동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특정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검시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선관위 서버 업무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는 일렬번호를 제공합니다. 모든 그런 사전투표 참가자들에게 번호를 주는 겁니다. 고유번호를. 그래서 이 고유번호가 선거인 투표기록 테이블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선거인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내, 관외, 사전투표소, 선거구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선거구별 최종은 바로 선거구별과 최종 일렬번호가 투표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렬번호하고 선거인 명하고 선거인 아이디하고 순번이 결정이 됩니다. 유권자와 유권자에게 부여된 일렬번호는 업무시스템 데이터가 아닌 로그 파일로부터 쉽게 추출될 수 있고 단순한 정리 과정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대량의 기포된 투표지 이미지에서 QR코드 일렬번호를 추출하고 기포된 후보를 추출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문제이며 기술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QR코드 일렬번호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포도장, 일렬번호하고 기포도장이 딱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렬번호만 하면 누구가 누구인지를 금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밀선거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QR코드를 왜 쓰려고 고집하냐 이렇게 착하게 뭡니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선거에 투표자를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장애 복구를 위해 시스템에서 관리된 로그 파일을 통해 유권자의 정보와 발급 일렬번호를 연결할 수가 있고 QR코드 내 일렬번호와 붙어있는 기표된 투표지 이미지로부터 일렬번호와 기표된 후보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한 어느 유권자가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추적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16, 60조기랑 비밀선거를 위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167조 비밀을 위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이것이 다 위반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QR코드 사용을 적법한 행위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2021년도 11월과 12월에는 대법원 판례까지 끌어내 가지고 현행법규를 위반한 대법원 판례를 내린 대법관들도 정신이 나갔지만 그것을 집요하게 받아들인 것은 부정선거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QR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것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QR코드를 사용 검지하는 것하고 반드시 법이 정안받아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검수완박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출발지는 부정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쇼하고 야단나고 해야겠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야단법석에 이준석이 나서가 야단법석을 지우는 걸 보면 참 가소롭게 짝이 없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4.15 총선의 이름 눈을 감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지조도 폭락할 겁니다. 지지조도 폭락할 겁니다.